제가 운전해요 요즘 음식 배달이에요? 어떤 거요? 아 네 배달이에요 배달 무슨 배달? 음식 배달이요 그것도 괜찮죠? 네 부엌으로 추가 수익 내려고 일 끝나고 저녁에 타고 있어요 그럼 또 안 들어? 힘든지 안 힘든 게 어딨어요? 태그니까 그쵸? 열심히 일해야죠 열심히 해야 돼 와야 돼 지금 열심히 해야 돼 왜냐면 주무서도 돈 못 벌면 나이 오래돼서 나이 오면 진짜 거지도 죽을래 진짜 좋다 옛날에는 옆에서 도와주기 때문에 친구도 없으세요 네 나이는 응 그리고 잘 죽을 수 없잖아 또 그다지 죽을 수는 없잖아 네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하세요 감사합니다